저는 최근 뉴빙을 통해 전문가적인 지식도 한두 시간만 학습하면 어느정도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엄청난 사고의 확장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뉴빙 AI 챗봇을 오픈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발표되었는데 뉴빙은 원래 웨이팅 리스트에 등록하면 대기하다가 승인이 되는 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기 없이 등록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잡은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맨 공격을 퍼붓고 있는 듯한 마이크로소프트 행보가 놀랐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GPT4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마지막에 GPT4를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현재 출시된 뉴빙 AI 챗봇에 GPT4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신 정보를 탑재한 AI 챗봇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작정하고 배포한 뉴빙 과연 무엇이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빙은 최신 오픈 AI 모델로 자연어 처리, NLP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텍스트 생성 능력을 가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질문에도 자연스럽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한 모델인데 이는 오픈 AI 모델보다 10배 크고 100배 빠른 새로운 AI 모델로 빠르고 정확한 검색, 채팅, 컨텐츠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을 통해 웹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를 생성하거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AI가 검색 결과를 찾아 요약하고 정확도 등을 묻는 대화로 보다 완벽한 답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GPT4를 검색 엔진에 최적화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능 면에서는 어떨까요? 자세한 답변을 제공해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여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라고 물으면 항공권, 숙박, 식사 등의 비용을 포함한 총 예산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어느 한 곳에서 소비되는 비용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TV를 사고 싶어요 라는 질문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TV를 고르는 여러 옵션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선택지를 좁혀나가게 합니다. 이걸 통해 나만의 큐레이터가 생겼으며 인공지능 비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빙을 등록하여 직접 사용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답변에 참조를 달아준다는 점입니다. 뉴빙과 다른 검색 엔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오는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점을 나열한과 동시에 본문에 숫자 1, 2, 3이 있으며 하단에 자세한 정보가 함께 기재된 게 보이십니까? 이는 바로 뉴빙 AI가 답변을 달면서 스스로 얻어낸 정보의 소스까지 첨부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일전에 웹 챗GPT 설명드릴 때도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 챗GPT가 21년 이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다 보니 최신 정보에 대한 대답의 오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키워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챗GPT에게 학습을 시켜서 답변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빙은 출시할 때 이미 대답의 근거를 주석으로 달아주며 관련 링크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와 맥락을 이해하고자 할 때 주석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이해를 올리는데 좋아서 저는 최근에 거의 빙을 활용하여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인 뉴빙 AI 챗봇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바로 질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대화를 유지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다음 턴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물어본 내용의 답변을 줌과 동시에 그 답변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을 법한 질문들을 먼저 제안을 하여 사용자들은 이 질문들 중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 기능이 엄청 강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프롬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뉴빙에 이 기능만 잘 활용해도 고급 프롬프트 기술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챗봇을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절대 챗봇과의 대화를 단발성으로 끝내려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빙이나 챗GPT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선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급 프롬프트를 활용하기 어렵다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 또 질문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AI가 학습을 하게 되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는 최근 뉴빙을 통해 전문가적인 지식도 한두 시간만 학습하면 어느 정도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엄청난 사고의 확장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챗GPT를 더욱더 쉽고 훌륭하게 쓸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는 기능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언어에 맞춰 자연스럽고 유청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챗GPT를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주어 현재 챗GPT보다 뉴빙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한 후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좋은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로 질문을 해도 이전 GPT-4 관련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듯이 GPT-3.5의 영어 성능 70.1%에서 GPT-4의 한국어 성능은 77%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사용해보면서 정말 불편한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의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GPT-4와 뉴빙 이 둘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해 하루종일 이 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 담기 어려워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부분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또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